컷 편집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필요 없는 내용 자르고 나면 앞에 있던 클립이랑 뒤에 있던 클립이 당겨 당겨 아 그러니까 당겨와 지다 보니까 뚝 끊기는 느낌이 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?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서 말을 하는 컨텐츠를 한다 해도 몸이나 손이나 컷 편집을 하면 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편집본을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이질감이 생겨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보여질 뿐이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여러 번 곱씹어 보면 이게 맞는 문법인가? 약간 이질감이 든 적 있지 않으세요? 살면서 한 번씩 마치 그런 이질감처럼 맨날 컷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디어에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